자취 1년차 대학교 3학년 나 1년차면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기 청소? 완벽 빨래? 완벽 그 힘들다는 3층 물옹기기? 어쨌든 완벽 모든 게 완벽한 나의 자취생활 그러나 하나 완벽하지 않은 월세값 아니 월급이 60만원인데 월세가 55만원? 생활비 5만원 과자 하나 사는데도 벌벌 떠는 너무 불쌍한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차량 엥? 차량 엥?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장기간 거주 가능? 세상에 내다버린 내 월세 잘 있어라 내 집이었던 곳 찾으러 갈게 나의 새 집 나의 새 집 찾으러 갈게 찾으러 갈게 찾으러 갈게 찾으러 갈게 나의 새 집 찾으러 갈게 찾으러 갈게 감사합니다.